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가급적이면 내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수찾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 많이 나갈 것 같아서요. 그리고 꽃이 하나둘이 있는 아이들은 모두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하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건물공기기 발사 8558번으로 꽃 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입니다. 다이아몬드 흑진주입니다. 꽃이 한번 치고 진아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꽃대를 다 만들어주고 있는 아이들 다이아몬드 흑진주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습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분이 많고 햇빛이 짱짱하면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다이아몬드 흑진주랍니다. 거리 품분입니다. 다이아몬드 흑진주 거리 품분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안꽃만다빌라입니다. 안꽃만다빌라 오늘 이 아이들은 할인하겠습니다. 안꽃만다빌라 꽃 정말로 많이 피는 안꽃만다빌라 이 아이 38,000원이었는데요. 33,000원 하겠습니다. 안꽃만다빌라 33,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라념, 제라념이랍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계속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제라념 이 아이들 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인초입니다. 여인초 이렇게 되어있는 여인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여인초 이렇게 있습니다. 여인초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쓰림 라일락이랍니다. 여인 15,000원 정도 갔던 나이 미쓰림 라일락 이 아이 오늘 5,000원입니다. 미쓰림 라일락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엔조이스킨 엔조이스킨입니다. 엔조이스킨도 오늘 할인하겠습니다. 13,000원 하겠습니다. 엔조이스킨 13,000원이랍니다. 마지나타 얘는 마지나타입니다. 마지나타 이렇게 아주 금태가 둘러져 있는 예쁜 아이 마지나타 이 아이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벵갈나무 아주 무늬가 잘 위에까지 잘 되어있는 벵갈나무 이 아이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인디아 이렇게 4개가 심어져있네요. 인디아는 이렇게 4개가 심어져있는 인디아입니다. 인디아 22,000원 얘는 고사리 고사리 이 아이 5,000원입니다. 고사리 5,000원입니다. 그리고 고무나무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에키네시아는 울통되는 아이들 에키네시아 울통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클레오바트라 간나 이 아이 클레오바트라 간나 만 9,000원입니다. 알범몬스테리아입니다. 알범몬스테리아는 번호가 있습니다. 5번, 6번, 7번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아이 알범몬스테리아 또 이렇게 되어있는 이 아이 잘 찢어져있고 잘 보냈는데요. 지금 10만원 이상 가는 아인데요. 지금 이 아이 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또 이렇게 또 벌써 또 아마 신여 며칠 있으면 나올 거랍니다. 이렇게 된 아이들 알범몬스테리아 5번 알범몬스테리아 4만 9,000원이랍니다. 10만원 정도 가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알범몬스테리아 3만 3,000원입니다. 얘는 알범몬스테리아 첫 번째 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알범몬스테리아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에는 이 아이는 6번 알범몬스테리아 3만 3,000원이랍니다. 6번 알범몬스테리아입니다. 또 이 아이는 7번 알범몬스테리아 2만 2,000원이랍니다. 7번 알범몬스테리아 그냥 몬스테리아 생각하고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정화식물로 그냥 키우셔도 그러나 또 기분 좋으면 얘가 지금 한양이 조금 있는데요. 또 색감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그냥 몬스테리아 가격입니다. 2만 2,000원이랍니다. 7번이랍니다. 민트아단소니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민트아단소니 이 아이는 1만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옐로우 옐로우 싱고디움 이 아이는 옐로우 싱고디움 이 아이는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아가판사스 아가판사스 모리아랍니다. 아우 얘 꽃 정말 예뻐요. 한개는 나갔는데 아가판사스 모리아 디지털리스처럼 약간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꽃이 아주 근데 멋져요. 귀한 아이입니다. 아가판사스 모리아 2만 6,000원이랍니다. 아주 귀한 아이아 프록스입니다. 프록스 지금 꽃은 없는데요. 핑크꽃이 예쁜 프록스 2만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바닐라수국 1번 바닐라수국 이렇게 꽃대가 있고 아주 월동이 잘 되는 1번 바닐라수국 이 아이 2만 2,000원입니다. 파콤베고니아입니다. 파콤베고니아 이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아디아톰 월동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3,000원이랍니다. 파키라 파키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파키라 이 아이들 1,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블루세이즈 꽃이 이렇게 잤는데요. 또 꽃이 핀답니다. 블루세이즈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 노랑소 터플 4,000원이랍니다. 노랑소 터플 아우 그로산드리아 그로산드리아 입니다. 그로산드리아는 계속 베란다 정원에서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죠. 그로산드리아 12,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고급 정원수 아주 밖에 있으면 약간 더 기분 좋은 색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프레아 피톤지가 굉장히 많답니다. 만원 정원수랍니다. 그리고 얘는 바늘꽃 바늘꽃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바늘꽃 8개 만원이랍니다. 벗대 심어져 있는 아이들 8개 만원 버들마편초 얘는 늦갈까지 꽃이 피는 버들마편초 랍니다. 버들마편초 이 아이들은 8개 만원이랍니다. 니아트리스 니아트리스 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니아트리스 이 아이들 꽃이 늦갈까지 피죠. 니아트리스 1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사스타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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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할인했지요. 2,000원 이랍니다. 사스타데이즈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또 가보시면 차밍노비 차밍노비 입니다. 차밍노비 7,000원 이랍니다. 버터플라이 베란다 이 아이들 마당 종원에서 심으시면 아주 폭풍 성장 하고요. 이 아이들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잎이 커지면서 아주 꽃도 있는데 잎을 보는 아이들 칼라데아 오늘 19,000원 하겠습니다. 얘도 칼라데아 무늬가 더 뚜렷한 칼라데아 19,000원 하겠습니다. 1번 발렌타인 얘들 아이쿠 떡갈립스 국이 너무 많네요. 1번 발렌타인 이랍니다. 1번 발렌타인 제 두개밖에 없습니다. 1번 발렌타인 이 아이들 1번 발렌타인 꽃대 이렇게 물려져 있는 1번 발렌타인 11,000원 이랍니다. 마리아 마리아 베고니아 입니다. 마리아 베고니아 마리아 베고니아 이 아이 14,000원 이랍니다. 겨우 폭넣죠. 이렇게 꽃이 피는 겨우 폭넣죠. 이 아이들 계속 꽃대 올려주는 9,000원 이랍니다. 숫잔데 핑크색 꽃인 것 같습니다. 숫잔데 월동되는 아이들 4,000원 이랍니다. 너네브 베값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너네브 베값 그리고 향기도 굉장히 좋은 월동 잘 되는 핑크색 너네브 베값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이렇게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입니다. 에키네시아 이 아이들 핑크색 꽃이 피는 에키네시아 랍니다. 그리고 이 적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핑크색 적색 오렌지색 오렌지색 있는데 이 아이들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애목대 율마 입니다. 애목대 율마 13,000원 이랍니다. 하이베리쿵 하이베리쿵 이 아이들 14,000원 인데요. 하이베리쿵 14,000원 인데요. 이 아이들 11,000원 입니다. 저희 마당 정원에 있는 스토케시아 입니다. 스토케시아 는 여름꽃으로 개화기간이 아주 길고요. 그리고 얼똥도 잘 되는 스토케시아랍니다. 그런데 스토케시아 저희 지금 현재 모종이 있습니다. 모종은 지금 세 가지 색이 있어서 랜덤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당 정원에 심어놓은 스토케시아랍니다. 저희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주 늦가을까지 꽃이 피는 스토케시아 입니다. 스토케시아 핑크 셀릭스 꽃보다 더 예쁘다고 누가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범에 아주 4월에서 5월에 가장 예쁜 지금은 6월이라 이제 초록잎이 더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애목대 셀릭스 인데요. 근데 색상은 얘는 화이트 핑크 이렇게 청색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보라색이죠. 보라색 이렇게 있어서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토케시아 이 아이들 6천원 6천원 이랍니다. 스토케시아 6천원 입니다. 만원씩 이랍니다. 하이트 뱅크 셀릭스 마당 정원에서 포인트로 키우실 분들 월동 전국 잘 되고 아주 봄에 4월에서 5월에 아주 예쁜 정원 수입니다. 이 아이들 한입 체리 세이즈 얘들도 올동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한입 체리 이렇게 같이 심어져 있는 아이들 특별 할인해서 이 아이가 4천원 인데요. 이 아이가 6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식재 간격을 좀 두시는게 좋습니다. 벌브가 굉장히 커지고 옆으로 퍼져가는 습성은 없지만 벌브가 굉장히 커진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봐볼까요? 얘는 특별 할인한 아이 체리 세이즈 6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있는 이렇게 꽃이 피고 향기 있는 아이 펜스테몬 향기 있습니다. 울뚱 됩니다. 얘들 펜스테몬 이렇게 생긴 아이들 약간 디기탈리스 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대요. 향기가 있는 아이들 이랍니다. 펜스테몬 이 아이들 계약 기간이 얘들은 깁니다. 펜스테몬 11,000원 입니다. 그리고 아잉컵 이랍니다. 아잉컵 이렇게 되어있는 아잉컵 느려지게 키우실 분들 아잉컵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느려지게 키우실 분들 보통 이렇게 한줄기로 이렇게 나와있는 아이들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하는 아이들 아잉컵 지손이 이 아이 5,000원 입니다. 그리고 삼색 포체니카 삼색 포체니카 이렇게 되어있는 아주 벌복 큽니다. 삼색 포체니카 거리 13,000원 입니다. 검정분에 들어있는 이 아이 발렌타인 이랍니다. 검정분에 들어가 있는 발렌타인 꽃대 무려 20대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발렌타인 이렇게 지금 꽃이 이제 표현하고 발렌타인 2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올똥이 정말 잘되는 색감 톤도 너무 예뻐요. 올똥이 정말 잘되는 핑크 수국 26,000원 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마당 종원 에 있어서 아주 아주 이 아이들 짱짱 하고요. 하나도 물러진 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성장 아이들 이랍니다. 줄기가 이제 막 며칠 사이로 막 뻗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아주 아주 짱짱 한 아이 14,000원 정도 되는데요. 만 원 이랍니다. 그리고 후쿠시아 꽃 다글다글 정말 많이 달려 있는 후쿠시아 입니다. 후쿠시아 이 마당 종원 에서 커서 이렇게 꽃이 많이 달려 있어요. 아주 아주 짱 얘도 마당 마당 종원 에서 걷습니다. 이 아이 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세작 100원 이야 하이트 는 16,000원 빨강 은 14,000원 이랍니다. 얘들 세작 100원 이랍니다. 얘들 세작 100원 이야 빨강 14,000원 하이트 1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